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게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약속은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라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면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거나 초조해하는 조급한 사람으로 오해한다. 약속 시간보다 늦게 가면 자기관리를 못하는 게으른 사람이라며 나를 싫어한다. 약속 시간에 정확히 시간을 맞추어 가면 지나치게 빈틈없는 사람이라며 나를 경계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며 나를 욕한다.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어떻게 지키든 약속은 결국 나에게 불행을 준다. 어떻습니까? 조금 이상하죠? 이상한 논리이긴 합니다마는 우리를 살짝 웃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인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인간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은 약속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는 이채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분명히 인간은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하고 그리고 약속을 믿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는 이 약속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우리는 계약서를 쓰고 반드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삶의 일정들은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도 신랑과 신부는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엄숙한 서약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대부분 시간들은 이렇게 약속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때로 우리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깊은 농촌마을 어느 곳에 초등학교에 갓 들어간 그런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신앙심이 두터웠는데 교회까지 가려면 십리 이상의 몇 십리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 그곳에 그 교회에 신앙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 어린 초등학교 어린아이는 교회로 나가서 그곳에서 며칠간을 머물게 됩니다. 고무신이 다를까봐 손으로 고무신을 잡고 맨발로 걸어가던 시별이기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서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 점심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흥사 목사님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신 그 목사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곳에서 그저 밥도 못 먹고 앉아있고 또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강사대접을 받는 곳마다 그 아이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잘 곳이 없는 것을 알고 나와 함께 자자고 강사가 머무는 곳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부흥사하러 오신 그 목사님께서 잠에 드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신기했답니다. 잠을 자시는 주무시고 계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그가 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던 중에 그 목사님께서 그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너 내 아들 할래? 우리 아들 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 나중에 언젠가 커서 서울에 올라오면 꼭 나를 찾아와라. 내 주소를 줄 테이니 교회 이름을 줄 테이니 네가 그 주소로 찾아오면 내가 너를 맞이해 주마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제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어린아이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제 언젠가 서울에 올라가서 그 목사님을 꼭 만나야지 그러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를 찾아서 들어가려고 머뭇머뭇거리다가 한편 생각해 보니 그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데 좀 당당하게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제대로 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미루고 자신의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나중에 교사가 되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그만 그에게 몸에 이상이 와서 건강에 이상이 와서 그만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는 시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가지를 못하고 건강한 다음에 찾아가야지 생각을 하고 몸을 다스리고 열심히 건강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게 되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는 우리 목사님 찾아가 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자리를 잡고 그리고 소명을 다 얻은 다음에 우리 아버님 목사님을 만나 봐야지 생각을 하고 또 미루었답니다. 당당하게 목사님을 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답니다. 긴 시간이 흐른 후에 그가 큰 교회의 단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을 배우러 몇십 년 만에 그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실만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찾아온 그 목사님 그 부흥사 목사님은 사실은 저의 아버님이 되십니다.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동생들이 연락이 왔는데 형님 형님의 형님이 오셨어요. 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뜻밖의 달려갔더니 그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약속 하나를 붙잡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구나. 서울에 올라가는 그 약속 하나만 붙잡고도 너 나의 아들 될래? 라는 이 약속 하나만 붙잡고도 그렇게 멋진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인간은 이렇게 멋집니다. 약속 하나만으로도 인간을 이렇게 멋지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인간의 약속은 인간이 온전하게 이뤄낼 수는 없는 불안전한 약속입니다. 어찌 인간이 온전하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준 하나의 약속도 그만큼 크고 위대한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 그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히브리서 6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심으로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 이것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의 속에 절절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그리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3절은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으로 약속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멸류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영원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은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우리의 성경 말씀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1절을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 둘, 아니, 만이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현세적인 약속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 한 개인을 특별하게 만나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특별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베델에서 그리고 야곱 강가에서 특별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삭의 이야기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약속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또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개인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까?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게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영원하신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동시에 이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삶의 약속을 붙잡고 더 나아가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이고 특별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소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 허락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서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예스라고 말할 때 아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림절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관련하여서 매우 귀중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세상의 비웃음, 즉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세상의 비아냥거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마음 모른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조롱하듯 비웃는 한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로 그 당시에도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아직도 강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조롱하듯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느냐?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데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오시는 거 맞느냐라고 말하며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러한 세상의 비웃음에 대하여 주님은 베드로 후소를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본문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서만 우리의 예상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미루고 계시는 듯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시간 안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2006년 개봉된 영화 중에 에이트 빌로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극 대륙으로 간 탐사하는 그런 학자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남극 대륙에 남겨진 여덟 마리 썰매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1958년 일본의 남극 원정대가 경험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질학자인 데이비스는 운석을 찾기 위해서 남극 탐험대원 제리 셰퍼드와 함께 여덟 마리의 잘 훈련된 썰매견들과 함께 남극 탐사를 하게 됩니다. 숙련된 개들 덕분에 죽을 거비를 넘긴 데이비스와 제리는 폭풍이 오고 있으니 빨리 귀환하라고 하는 본부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데이비스 박사는 부상을 입게 되고 비행기가 오게 되었습니다만 탑승 인원이 꽉 차서 썰매를 몰던 개들은 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리가 다음 비행기로 가려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썰매견들만을 내놓고 놓아두고 떠나게 됩니다.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폭풍은 상당한 폭풍이었습니다. 25년 만에 닥친 최악의 폭풍으로 더 이상 비행기를 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개들이 생존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포기할 상황이 되고 맙니다. 여러 사정으로 제리와 데비스는 썰매견들을 찾으러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때마다 일들이 무산되게 됩니다. 그러다 그러나 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여러 노력을 하던 끝에 결국 오랜 시간이 흘러서 배를 타고 또 썰매차를 타고 그곳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 개들을 떠난 지 175일 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썰매를 몰던 그 개들이 자신의 주인이 찾아올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한 마리에게는 목줄을 끊어내지 못하여 그만 죽었고 한 마리는 부상당하였지만 나머지 개들은 기쁨으로 주인과 재회하게 됩니다.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남겨둔 그 개들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분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개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의 모습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교차되었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주인이 자신의 것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찾으러 오시는 장면이 저의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낼 때마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그러니 무섭다, 그러니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림절을 맞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대림절은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조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소원이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구조대로 오시는 주님, 우리를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 주인을 기다리던 그 개들처럼 그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구조해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은 희망입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고 계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장부를 지으시며 우리 모태에서 우리를 조직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대망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귀한 약속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약속 앞에서 예라고 예스라고 대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청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